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니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니헤미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니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혼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궁위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연 나이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유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의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예배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선택하는 게임 있죠 제가 좀 한번 하고 사탕을 좀 주려고 해요 제가 노력하니까 여러분도 좀 노력을 해주십시오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끝까지 남은 저랑 끝까지 남은 사람은 사탕을 우리 욱진 강사님이 나눠줄 겁니다 이제 처음부터 맞춰서 끝까지 가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에 틀리면 스탑입니다 자 지금부터 합니다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짬뽕 손 드세요 좀 있어요 자 두 번째 콜라, 사이다 하나, 둘, 셋 사이다 몇 명인지 안 남았어 벌써 세 번째 물냉, 비냉 하나, 둘, 셋 비냉 살아남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어휴 패자 부활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방금 물냉, 비냉까지 마친 사람 아니 그 전까지 마친 사람 어 있어요 어 몇 명 있어요 자 그럼 이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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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분이죠? 손 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 두 분 한 네다섯 분 되는 것 같아요 아 이분들은 욱진 간사님 사탕 주파춥수 주파춥수 좀 나눠주세요 손 들으세요 손 들으면 우리 욱진 간사님이 찾아갈 겁니다 네 가짜로 드시는 분은 없겠죠? 사탕 때문에 여기는 예배당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선택하는 것을 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후 1시 반이 넘은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예배를 선택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뜻이겠죠 예배와 뭔가를 비교해서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뭔가가 뭘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배와 친구 만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죠 또 예배와 PC방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PC방에 안 가고 예배 나오는 것을 선택해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또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는데 나는 예배를 선택할래 라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가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친구가 또 친구가 멋진 겨울바다 보러 가자고 동해바다 한번 보러 가자고 했을 때 거기까지 가지 않고 거기에 같이 가지 않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선택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이죠 예배를 좋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래전에 여우수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오늘 당신들이 선택할 자를 택하십시오 당신들이 성길 자를 이 시간 택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우화를 성기겠습니다 여우수화는요 신앙은 곧 선택이다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선택입니다 여우수화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왜요? 우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선택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어요 양다리 걸쳤어요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자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요즘 제가 싱어게인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임재범씨가 잘하면 항상 참 잘했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청년들 형오빠 누나한테 언니한테 참 잘했어요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잘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옆에 사람이요 잘했다고 해주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오늘 주일부터 느해미아설을 나누려고 합니다 느해미아라는 이름 자체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정확합니다 우리 청년도 사탕 하나 갖다 주세요 예배 시간이 빨면 안 되고 예배 끝나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처럼 느해미아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느해미아설 전체를 바라보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실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위로로 가득합니다 참 이 이름과 걸맞게 니해미아설 전체가 다 위로로 가득 넘쳐나고 있어요 위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하여서 그 시절에 너무 살기 힘들었거든요 너무 살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그 위로를 통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의 아픔 또 마음의 상처 또 공허감 또 혼란함 속에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앞으로 나오는 이 느해미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르시고 또 그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침체되었던 신앙을 넘어졌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준비한 제 추건합니다 느해미아는 누구인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서가 1절에 나와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하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이런 거 잘 아시죠? 그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있습니다 하가리아 시작 하가리아의 아들 니에메이 마리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저만 읽은 것 같죠? 왜 느낌에? 같이 읽었죠? 아닥사스다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들어보셨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페르시아 제국이 바로 성경의 바사입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었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왕이 되었는지 20년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BC 440년입니다 BC 440년이니까 한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시대상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페르시아 즉 바사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바벨론을 접수한 나라예요 바벨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엄청난 바벨론 그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바벨론을 접수한 나라 대단하겠죠? 그게 바사 제국이에요 근데 그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죠? 남유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 까부수고 보물 다 가져가고 이스라엘 성벽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을 접수한 나라가 바사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바사 왕 중에 고레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고레스입니다 훨씬 전 이사야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을 다 예언하고요 그리고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 나는 예언을 했어요 수십 년 전에 망하기 전에 그때 등장하는 이름이 고레스인데 그 고레스가 바사의 왕입니다 그 고레스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고 그리고 지나서 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사 제국의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죠? 에스더 시대적으로 에스더가 한 2, 30년 전 앞서 있고 그 뒤에 느해미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두 번째 와이프가 되는 그가 바로 에스더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그의 삼촌 모르드게가 바사 제국의 2인자가 되죠 큰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2인자 오른팔이 되는 게 에스더서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한 2, 30년이 지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느해미아라는 사람이 세워진 겁니다 장소는 어디예요? 수산궁 수산물 파는 수산궁 센터 그런 게 아니고 수산궁이라는 페르시아에 4개의 수도가 있었는데 얼마나 제국이 넓었으면 수도가 4개가 있어요 그 4개의 수도 중에 하나가 수산궁입니다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로부터 엄청난 거리 멀리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1절만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해미아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 사람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느해미아의 직책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말씀 읽었던 11절 가장 뒤절에 나옵니다 술관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술관원은 그냥 술 떨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술관원은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권력의 2인자, 3인자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느해미아가 바벨론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그의 조상들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먼 바사 땅에서 태어난 이 느해미아인데 그가 왕의 오른팔이 되어 있는 거예요 느해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인 거예요 입지전적인 정말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느해미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느해미아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오늘 이제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고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 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해미아가요 이스라엘로부터 온 그 형제들 중에 하나인 이 하나니에게 물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소식을 좀 말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니아가 전하기를 예루살렘이 성이 다 무너졌고 거기에 남아있는 자들은 능력받고 환란당하며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다 불탔고 무너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느해미아는 왜 이 소식을 물었을까요? 여러분 바사 페르시아 제국은요 그 시대 중동을 다 다스렸던 이라크 이란 지금 현재 그 모든 중동 지역을 다 다스렸던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냐면 그 지중의 연안에 정말 보이지도 않는 곳이 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조그만 부분밖에 차질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왕이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느해미아가 이 소식을 묻습니다 왕에게 전달하거나 정보를 주기 위해서 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물어봤을까요? 느해미아는 왜 예루살렘의 소식을 물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4절에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소식을 듣자마자 앉아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서 맨날 며칠을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이 나오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몇 날 며칠을 울어요 몇 날 며칠을 슬퍼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냥 금식이 저절로 되어지고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입니까? 시험에 떨어졌을 때? 취업이 잘 안 됐을 때? 물론 그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슬플 때가 있죠 뭡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아끼고 좋아하는 누군가가 큰 공경에 빠지거나 큰 아픔을 겪게 됐을 때 똑같은 마음으로 아파하는 마음으로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와요 지금 느에미아가 그랬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람들 즉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환란당하고 정말 능욕당하고 외침을 받고 이리저리 치이고 성벽도 다 무너져서 보호도 되지 않는 그런 맨바닥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다는 것은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느에미아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곳으로 볼 때 지금 느에미아의 마음에 평소에 그가 무엇을 관심 갖고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느에미아의 마음에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득했던 거예요 느에미아는 무슨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그 크신 노른팔로 그들을 붙들어내셔서 출애굽시키셔서 그 복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마음이 늘 충만했던 거예요 그들에게 깊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애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어쩌면 느에미아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잘 살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주셔서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성종도 다시 잘 건축하고 성벽도 잘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도리는 아름다운 제세상 나라로 잘 세워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먼 이국 땅에서 늘 기도했겠죠 늘 하나님께 강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다 무너지고 다 잡혀가고 그가 비록 바사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만은 저 멀리 이스라엘에 있었던 거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개인의 건강과 개인의 여가 생활과 돈 버는 일에 마음을 다 쏟고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거기에 다 가 있어요 그래서 건강을 정말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 운동하는 걸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음식 조절하는 것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또 여가 생활이 열심히인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여행 가가지고 한 번에 뭘 사든가 한 번에 다 탕진하고 또 열심히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또 여가 생활하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또 돈이 목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봅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뭘 사야 될지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될지 온통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옆에 사람도 관심이 없고 옆에 누가 있는지도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가족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그리스도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공동체의 교회의 마음이 있죠 제가 지금 이제 신방을 시작을 해서 간사님들을 다 만났고 이제 팀장님들을 만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간사님들을 다 만나면서 제가 느낀 마음은 그거예요 와 우리 간사님들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네 야 우리 간사님 마음에 이 공동체 싱크 공동체에 대한 정말 사모함이 있네 형제의 고통을 바라보고 있네 형제들의 아픔을 안타까워하고 있네라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형제를 보면 아파하고 안타까워할 수가 있을까요? 나 몰라라 할 수 있어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느에미아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만약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고 했다면 이렇게 울 일도 없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하나도 1도 없다 슬퍼할 이유도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서 그 작은 나라 자기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나라 자기한테 해준 거 하나도 없는 그 나라 뭐가 불쌍해서 울어요? 뭐가 불쌍해서 금식하겠어요? 그런데 느에미아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으신가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 힝크 청년부가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어떻게 하실까요? 누구를 통해 일하실까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 공동체를 품고 있는 사람 형제의 고통을 나몰라 하지 않는 사람 지체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까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법이 그래요 사랑하는 청년부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보면서 아파했던 이 느에미아의 마음을 회복하시고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을 안주시고 추구합니다 그렇다면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회복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시작됩니다 느에미아의 기도를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느에미아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하는데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자기 조상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느에미아가 잘못한 게 뭔데요?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구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5절에서 11절이 바로 그 기도 내용인데 그의 기도의 구절구절을 보면 레위기 26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네 세메졸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분은 어제 그제 말씀이 레위기 26장이었다는 것을 아실 것이고 느에미아가 이 레위기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8절에서 9절만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있습니다 이쪽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오 이미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범죄하면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미 가나한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에게 전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리고 9절 말씀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니에이미아가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요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셔서 약속해주셨던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흩으시겠다 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북이스라엘 남녀다 다 망했어요 다 흩어졌어요 포로가 됐어요 수십 년 남의 나라에서 포로 생활했어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말씀해주신 약속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했을지라도 만약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오겠다 내가 다시 그 택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주겠다라고 약속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레위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니에이미아는 그 레위기의 말씀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다시 말씀을 지켜 행하면 회복해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말씀 기억하셔서 이제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시옵소서라고 니에이미아가 눈물로 강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였어요 더군다나 바사예요 풍요로운 곳이에요 남부러울 곳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뭐가 부족해요? 그런데 니에이미아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붙잡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나라가 망했어요 그렇죠 백년이 훨씬 토로가 됐는지 훨씬 지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이 니에이미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니에이미아를 충만케 하셔서 당시에는 누구도 꿈꾸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게 하셨던 거예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이 니에이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우리의 회복, 우리의 위로, 그 모든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땅의 것으로 위로받을 수 없어요 회복될 수 없어요 치료되고 만족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것들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로 결코 충족될 수 없어요 오직 말씀으로만 오직 말씀으로만 내 영혼이 위로받고요 내 삶이 회복되어지고요 내 영혼이 치료받고요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회복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질서가 있어요 그냥 대충 흘러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질서가 있어요 그대로 흘러가요 회복의 역사는요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시작되어집니다 이거는 질서예요 법칙이고 원칙이에요 결코 어긋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함께 나누겠지만 이 말씀을 통한 회복이 느혜미아에게만 임하지 않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이 느혜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그 남아있는 자들의 공동체를요 회복시켜 나갑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말씀의 회복을 말씀의 은혜를 주실까요? 나만을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아니에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느껴지고 나에게 말씀의 감동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 시작되고 이 말씀이 나를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두리로 나를 몰아간다 그건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이 속한 학교, 여러분이 속한 직장, 여러분이 속한 사업장을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회복, 그 기쁨과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로 삼아서요 여러분이 속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하늘의 복락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느에미아가 수상궁에 살고 있는 것을 복받았다고 얘기해요 세상은요 느에미아가 술관원, 왕의 오른팔이 됐다는 것을 복받았다고 얘기해요 느에미아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느에미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느에미아에게 복은 오직 하나였어요 느에미아는 수상궁에 사는 거 왕의 오른팔, 술관으로 사는 거 그게 복이 아니었어요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이제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다 내려놔요 그럼 이 느에미아에게 친정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어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느에미아에게 진짜 복이었고요 소망이었어요 희망이었어요 그를 살아가게 하는 이유였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에미아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슬퍼서 몇 날 며칠을 울었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은 아니지만 먼 조상들의 고향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한 마음이 많았기 때문에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느에미아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어가기 시작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듯이 수많은 가정들이 무너졌어요 수많은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이런 말 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말이지만 한국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게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너지는 가정을 보며 무너지는 공동체를 보며 무너지는 교회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물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요 오늘 느에미아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철저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철저히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으세요 느에미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역사에 가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역사하셔서 회복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회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있는 학교, 직장, 사업장을 새롭게 세워 가실 거예요 그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바라옥기는 느에미아와 같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심으로 가정의 회복과 공동체의 회복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역사를 전하며 증거하며 나가시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으시는 우리 씽크 청년부 다 되시기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환주해 추건합니다 다 되시기를